똥쳐 가단장을 변화시킵니다 해피 도약 충돌강탑 럭키 계산한다. 단식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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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는 가만히 있어도 선종하면 방어도 옳는데 와처는 방어 카드 쓰느라 코스트 날리네 와처 쩝시 과연 그럴까? 아이고 이 소외의 리얼키키가 나와 딥핵단 결함단 현실 개척 디펙트 할 때는 진짜 다르긴 다르다 정신승은 진짜 3장 4장으로 상향해줘야지 이거 답이 없다 졸라 부려 라그나로크 하짐석 아 아 짐석씨 눈물거리 눈물 추룩추룩 왓츠한테 맞은 애들의 눈물이 아닐까 아이 증신수양은 정신수양은 잘나왔는데 부복이 안나오네 초반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왓츠는 신성쓰기가 편한게 기저귀강어가 돼 공짜야 공짜 지금 회식하는king ~! 쵸두 Stein 짐 stitch 이따 interject 넣 같앗 세 넣어입 끌어 꼬수եմ 팬 들어오렸라 드로우상태라 제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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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그거죠 그거 말살건 아유 그거 안나왔다 그 뭐냐 그거 연꽃 덱고라지가 지금 정신수양 두장이기 때문에 명상 위주로 덱을 짜봅시다 심지어 눈물거리도 나왔어 명상덱 또 짜다가 죽고 빡칠 듯 죽어서 빡치면 잠이나 자야겠다 와우 쎄다 말살건 왜 엑스로 나오냐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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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다 버그 벌레겜 벌레겜 저 버그 발동 조건이 뭐지 왜 걸리지 별거 여보 뭐 나 내 엥? 아 또 약간 음? 또 지금 약간 그냥 진노의 버스 타는 느낌 드는데 네크로나그나로크콘 뭐 소리야 양초 네크로미 오랜만이다 말쓸고 쓰릉 뛰어 천신의 영상 아무리 봐도 그냥 진노 버스 타는 건데 근데 난 진노 카드 하나도 안 넣었음 근데 그냥 분화가 졸랐음 지금 정신수양이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무에 넣어야 되고 가다가 부복도 아이 휘갈김 딱인데 없어 근데 병번신성할까 병번수양할까 병번 도약할까 사실 지금 16장이면은 굳이 병번신성 안하고 수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래 esper 렉 렉 아 미친 캐릭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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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모르겠다 그냥 오우야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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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넣고 그냥 라그나로크만 갈겨도 웬만한 건 다 잡겠다 수비 손절 하나에 다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데 말살건 쓰릉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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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요새가 필요하다 약해 연약 데우스마키나 선에코 커피드리플 카카톨 커피드리플 말살빔 카카톨 숭배 저지 숭배 숭배각이긴 한데 아 숭배 말고 적어놓자 부복 비비님 넣자 긴게 숭배각의 카카톨 반멍 카카톨 아씨 말살건 굳이 팔코로 만들 필요 없었는데 그냥 약간 그냥 해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말살건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거 이거 방어 도살 껀떡쇠가 없네 아이씨 돌겠네 마음의 요새 은재주냐 제발요 도움 도움 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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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딜 말살검 가다 음.. 약해 과도자 허접색 광기? 까짓거 한번 해보죠 광기 광기 잡히는 꼬라질 광기 잡히는 꼬라질 망함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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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내면의 평파 정신수양 내면의 평파 아니 미친 저게 나와야지 인마 마음의 호세가 나와야지 배 못 먹어 배 와 다 필요 없네 그냥 킹킹하더리 헌신 헌신단식 내변의 평화 내 평 넣어야 되나? 쌍점가서 제거를 할까? 충돌감타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마요 좀 나와냐 부봉 나왔는데 너어봐라 와플 손절 하나 더 와 시청자 영명 나작중 심장전하려면 손절이지 고맙습니다 어우 씨 뭐야 저거 사색 시청자들 다 고비였어 다 메아리 시청자였어 톤청자 통속에 되어있어 통속에 되어있어 겁나 되네 통속에 되어있어 아이씨 아이씨 들어가도 수비우 들어가는 이거 광기만 다 넣고나면 무안 아닌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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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씨 아이씨 아이씨 말살 거미는 온다. 원래 의도대로였으면은 이게 정신 수행 위주로 덱질려고 했는데 잘 안되지 이번사람될수도있어. 음 꿀도 보기싫은 달팽이 안된거 주네. 핀 도티 45데미지 광풍도 치웠으면 좋겠는데 와펠 괜히 사먹었을까? 음 와펠펠도 안됐을거 같은데 그냥 제거 날건 아쉽 아니 왤케 쎄 미쳤습니까 휴먼 부복 하나 넣을까? 부복 필요없겠지 아니 창방이 저렇게 찢어지는데 부복이 필요하겠어 에이 에이 와 피가 끼는거다 이씨 나 못채워요 이건 힛 피만깍게 파열로 계속 불러오면 개꿀샘 쾅쾅! 왜케 쎄냐 얘는 야 디펙트 좀 나눠주고거래라 요정은 무료예요 자유가 되었어요 마요, 주얼 다 필요없어 그냥 캐릭이 센 거야 아니 왜 이겼지? 왜 이김? 마음의 옷에 있었으면은 아, 그래서 이겼구나 겐데 정신수양 두 장 넣을 자리에 추월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으려나? 아니 근데 강화 강화 정신수양은 쓸만해요 강화, 강화 안된 게 너무 구리지 아니 이거 방어도도 안주는데 마요 없으면은 정신수양이 좋으려면 마요도 있어야 되고 부복이랑 같이 쓰면 좋고 그냥 단순히 정신수양이랑 저거 뭐냐 그 디펙트 걷어내기랑 비교해보면은 정신수양이 딱히 좋을 게 없어 마음의 옷에 같은 거 마음의 옷에, 일진광풍 이런 거 발려야 좀 괜찮으시죠? 영웅욕 네크로, 라그나로크가 다했다 어리석은 자만이 사악한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음 음 감사합니다.